슬래시 사진 등호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명 캡처 라디오스타에서 크러시가 친구 지코에게 가사가 구리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배종옥, 김정난, 제시, 크러시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크러시는 친구 지코가 자신에게 음악 디렉팅을 봐달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코의 곡 너는 나 나는 너에서 그림 너무 좋아 물결표 쌓인 라는 가사가 있는데 지코가 우리 그림 너무 좋 물결표 쌓인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구라는 다른 사람 흉내 낼 때도 제시 같은 톤을 쓰네라고 지적했다. 제시는 크러시가 좀 오바해요 라며 공감했다. 크러시는 지코에게 이게 너무 구리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가 아직까지 빚어시다고 말했다. 잠시 후에 텐니다.